오늘의 제일 중요한 목적은 집을 세운 곳을 자는 거야 그거 하기 전에 일단 이 친구랑 얘기하자 괜찮으세요? 도와드릴게 여기 있어라 이마 여기 있어라 매너 없게 룩 좀 하자 이거 종료해요 다 가져가야 돼요 그럼 아니 패키지 열자 네에 여기 필요한 것이 많이 있네 이거 필요하고 감사합니다 이것도 필요합니다 나이스 그럼 갈까 친구? 갈까? 우리 아마 산 밑으로 가야되요 거기는 네 그럼 다음의 목적은 강 옆에 있는 좋은 곳을 찾아야되요 그리고 거기에는 집을 세우는 것입니다 어디로 갈까? 막 거기 강어로? 우와 거기봐요 저 안개 맛있어 어 아 여기 무슨 동굴이 있죠 오케이 나이스 당신은요? 오! 사슴 아 감 에이 막대기 어디 나왔어? 네 알아요 알아요 저 호수에 갈까? 호수 옆에 집 세우는 것이 어떨까? 어 사슴 안녕하세요 제발 나이스 우리 사슴 사냥했다 호우 아니 아니 먹지마요 먹지마 하하하하 헬로우 오오 오 네 드세요 하하하하 뭔 소리 인마 저 토끼에 나비 저 토끼에 나비 있다 귀엽다 너 좀 사냥하면 안 돼? 뭔 소리 거기 뭐가 있어? 오케이 알았어 알았어 확인해 볼게 거기 기물이야 여기 기물이야 여기 기물이야 그냥 그냥 있어라 그냥 저한테 좀 신경 쓰지 마세요 아아 오케이 그건 좀 큰일이네 이거는 무슨 그 기물 아니 거 거기로 가 가지마자 에이 제꺼야 바닷가에 갈까요? 바닷가에 갈까요? 저는 집을 쓸 조금 곳이 찾아야 돼 근데 사냥 잘 됐네 사냥 잘 됐네 네 네 거기 있어라 아 근데 아마 왠지 괴물이 많아요 바다에서 가면 아마 낚시라도 할 수 있어요 나? 여기 무슨 동굴 있어? 아닌데 아쉽다 저거 뭐지? 저 빨간색과? 무슨 배인가요? 오우 흠 시계? 숙력시계 그거 쓸 수 있어요? 어디야? 시한 폭 시한 폭탄? 시한 폭탄? 아 여기는 그 벽이 너무 너무 커서 여기 집에 세우면 안 돼 아마 그쪽에서 해야 돼요? 해지기 전에 적어도 살 곳이 있으면 좋겠어요 여기 무슨 일이 있었는데 뭐 뭐 여기도 집 세우는 집 세우는 것이 안좋은데 그런 징조보니 아 여기도 안좋은데 굳이 밤이 돼요 오우 이거 봐요 거기는 어떨까 거기는 작은 호스가 있어요 어 어 네네네 아 몇 주 과녹이 일어나서 다시 그러니까 네 아이고 킬리야 지도에 킬리인걸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네 예 예 간식 예 예 오 그 예 하! 잘했어 친구 잘했어 근데 우리 지금 오하 그래서 우리 아까 그 애 봤어 거기 무슨 네 괴물이 있어요 아 여기 호수도 없고 여기 그쪽으로 가려 오하 오오 여기 오오오오오오 여기 좋은데 근데 강이 없죠 아아 여기 안 돼 무슨 원성이야? 네 계속 따라오고 있어 아하 오케이 근데 진짜 막대기 밖에 없어? 여기는 무슨 동굴이 있네 한번 들어가자 한번 들어가자 혹시 찾을 수 있을까? 어어 배드맨까지 있네 어 저거 헝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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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우리 그냥 여기 집을 지으면 안돼? 흐흐흐흐 스테이크 작은 동아리 그럼 무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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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면 발? 우리 이미 화살 찾았는데 우리 이미 화살 찾았는데 오케이 여기 무슨 키 가드 찾아야 돼요 네 물 좀 이거 왜 가져가면 안돼? 이거는 다 괜찮아 보이는데 오 여기 무슨 일이 있었어 우리가 무산 카드 찾아야 돼요 마가자 오우 쑤어어어 괜히 여기 좋은데? 오우 헉 꺼벼기 죄송합니다 아 여기 좋은데? 아이없어 너 궁역하고 있어? 나이스 나이스 아도케 아이씨 아이씨 와이씨 어? 도망갔네 좁아 좁아 뭐 아니고 다 바위 통나무 어어 어어어 바이바이 헬로우 잘했어 뭐지? 아 거기 이거야 안 좋은 곳이 아닌 것 같아요 열심히 일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이스 오! 안녕하십니까 네 잘 가세요 거의 끝났어 여기 짚스에 있는 것이 진짜 안 좋은 생각이었어 여기 짚스에 있는 것이 진짜 안 좋은 생각이었어 어? 너도? 저건 진짜 허! 저건 진짜 아 우리 둘이 죽었어?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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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집이 어디야? 우리 집이 어디야? 근데 우리 집이야? 우리 집이 어디야? 우리 집이 거기 거기 아니지? 우리 진짜! 우리 아하하 아 큰일이다 네 오케이 우리는 잘 못했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저거 뭐지? 우리 진짜 잘 못했어 어 어 이거 좋겠네 어 버스야? 너 어떻게 이거 네 그거는 말이 돼요 어 어 수아 당신 안죽어? 아 나이스 복수 다들 가자 여기 계속 여기 살면 안 돼 아 여러분들이 다른 장소 찾아야 돼 네네네네네네네네네 알았어 알았어 여러분 여기 살아 저 새끼들이 지 지 저스 아아 지집 쓰레기놈 아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